2023년 3월 23일 이곳은 맥전포항에 위치한 작은 방파제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일기예보에는 저녁에 그친다고 했는데 기상청이 내게 사기를 친 것이다 최초 목적은 가보징어를 잡기 위함이었으나 비가 내린 관계로 수온이 떨어져 가보징어들이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을 것이라고 판단 볼락무어로 급변경하게 되었다 투카는 입질과 동시에 질질 끌려 나오는 볼락 아, 가랑비를 맞으며 의미없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집에 갈까 말까 그래도 나온 김에 서너 마리라도 손맛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비를 맞으며 낚시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 녀석이 네마리째 이 빗속에서 네마리 잡았으면 많이도 잡았다 몸과 발이 눅눅해짐을 느낀다 이러다 감기 걸리겠다 한 마리만 더 잡고 집에 가야겠다 2023년 3월 26일 이곳은 경남 고성군 용안포에 위치한 방파제 오늘은 가보징어를 길이 잡아볼 것이다 로드로 느껴지는 묵직함의 챔질후 랜딩 아기에 걸려 나오는 저것은 가보징어가 아니라 쓰레기이다 에이, 나 이거 안 해 가보징어는 글러먹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접어버리고 볼락무어로 발악한다 본인은 이곳에 여러 번 출조를 해보았지만 이곳에는 큰 씨알의 볼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볼락무어를 하는 것이다 젖볼락의 미약한 숏바이트는 틈틈이 들어오나 이놈들이 너무 작아서인지 북킹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 어찌어찌해서 한 마리 걸어내리다 예상했던 대로 작은 젖볼락 녀석이다 이런 녀석은 10초 내에 방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쓸모없는 녀석 버려버려 다시 가보징어로 갈아탑니다 봄살난 가보징어는 몸에 참으로 해롭다고 한다 허나 가보징어 낚시 하나만으로 몸을 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볼락무어와 병행하며 내 몸을 지킬 것이다 술도 안주 없이 땅 소주만 냅다 들이키면 몸을 망치듯이 볼락무어를 안주삼아 가보징어 낚시를 한다면 건강엔 무해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 안주가 부실하다 매일 젖볼락만 잡으니 이 끈적한 느끼 키트 이건 쓰레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가보징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가보징어 낚시 중 자보로 자주 올라오는 녀석 낚지가 올라왔다 비록 가보징어는 아니더라도 2023년도 첫 부족 묘낚시의 문을 이 낚지가 열어준다 몸에 좋은 낚지 남자에게 참 좋은 낚지 집에 가서 라면과 한 몸이 되자 2023년 4월 1일 이곳은 맥전포방파제 부근 갯바위 드디어 꽃피는 4월이 보고야만 것이다 꽃이 피듯 볼락도 활짝 피어야 될 텐데 CR 좋은 볼락으로 활짝 켰음 좋겠다 오늘은 특별히 불 들어오는 전자 캐스팅볼로 낚시를 해본다 발광을 하며 아름답게 날아가는 전자 캐스팅볼 이 캐스팅볼 참 무겁다 볼락 모드로 이 캐스팅볼을 사용하기는 버거운 감이 있어서 엘깅대를 사용 중 간략하게 채비 소개를 하자면 802 에멜로드의 릴 2,500원 원줄 앞사 0.6호 목줄 카본 1.75호 캐스팅볼의 지그헤드는 로미스 0.5g의 아지밀크 스트리머 2.0 웜을 사용 중이다 강력하고 무거운 채비를 사용함으로 3자 볼락이 물어져도 거뜬하게 제압할 수 있다 기트 격렬하게 반항하는 볼락 앗 이것은 아 초반부터 1억이 있는 것이냐 이 채비로 이런 거 낚아내면 참으로 곤란한데 현재 상황을 쉽게 비유로 말하자면 소 잡는 칼로 탈글 잡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또는 K1 소총으로 참새 사냥을 하는 것과 똑같고 밥 한 공기 먹는데 사부로 퍼먹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3자는 갯불 10cm도 될까 말까 하다 또다시 과한 채비로 첫 볼락 낚시를 이어나간다 포인트에 몰도 많고 여도 잘 발달되어 누가 봐도 이 포인트는 볼락 때문에 포인트라고 느낌이 드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내게 첫 판부터 모욕감을 주나 아 또 작은 놈이 잡혀 올라온다 아무리 볼락이 소형어종이라고 말하지만 부피는 4월 볼락 낚시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이놈은 첫 볼락치고는 크네 하지만 쓸모는 없다 채비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멀리 캐스팅해 시할 좋은 볼락을 노려본다 날아가긴 시원시원하게 날아가는 채비 저 멀리엔 만족할만한 녀석이 있을 것이다 기트 멀리서 물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손맛도 딱히 나쁘지도 않고 그러나 랜딩으로 녀석이 내게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나 좋은 손맛도 아닌 것이다 캐스팅 볼묵에 볼락에 하찮은 몸부림이 더해져 이 녀석이 시할이 되는 녀석인 줄 착각을 하고 만 것이라고나 할까 넌 왜 이 시기에 크지도 않고 작은 것이냐 그것도 멀리서 잡혀나온 녀석이 말이야 참으로 멀리서 잡아내도 별 수 없는 것이다 이 포인트에 도착시 물때가 만조한 시간을 지난 시간 오늘은 새물로써 물이 많이 들지 않는 날이다 그러므로 물이 빠지자마자 무섭게 몰들의 걸림이 채비에 발생되어져 낚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거기다가 입질도 떠듬떠듬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여기에 도착했을 시간이 볼락들의 피딩타임 마지막이었지 않나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볼락을 잡아낼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키트, 채비가 집어등 불빛에 다다울 무렵 입질이 들어온 것이다 입질 들어온 위치상으로 보나 손으로 느껴지는 손맛으로 보나 100% 젖골락이 확실한 것이다 낚시를 한지 한 시간쯤 네다섯 번 캐스팅에 한 마리 꼴로 볼락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이젠 멀리에서는 아예 볼락의 입질이 들어오질 않는다 남은 기회는 현재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트, 간만에 들어온 입질이다 연안 가까이 바짝 붙여 캐스팅해 채비를 천천히 끌고 오던 중 받은 입질이다 이 녀석은 잡아낸 녀석들 중에서 그나마 힘이 센 편이다 오늘의 최대어 인간 이 녀석은 15cm는 될 법해 보인다 제장 길이는 되는 녀석 그러나 기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만한 녀석을 더 잡아낼 자신이 없다 또다시 시원스레 멀리 캐스팅을 해본다 입질이 소강 상태인 현재 상황이지만 그래도 멀리에서 좋은 씨알의 볼락을 잡아낼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저 멀고도 어두운 곳에선 분명 이자드는 볼락이 살고 있을 것이다 채비가 착수된 지 얼마 안 있어서 들어온 입질이다 요 놈도 꽤 괜찮은 손맛이다 기준치 시알은 들듯한 녀석일 듯이다 오지게 밀질을 해서 녀석을 내 앞으로 모셔 냈다 요 놈도 15cm 갑자기 씨알이 커지면서 입질이 막 들어오네 이 앞에 잡은 녀석을 방생하지 말 것을 그랬나 그럼 지금부터 킵사이즈 모아 볼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킵사이즈는 킵해 보기로 한다 이 시점에서 많이도 바라지 않는다 딱 다섯 마리만 나와주면 된다 다섯 마리만 나와준다면 오늘 낚시 손 털고 바로 철수할 것이다 입질이 들어왔다 입질이 들어왔긴 왔는데 아하 몰에 걸려버리고야 말았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몰 걸림은 더 심해지고야 만 것이다 어찌나 몰들이 무성하고 풍성하게 자라나왔는지 웬만하면 이 정도 기다리면서 어르고 달래면 볼락이 몰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빠져나와 주지 않는다 밀림같이 자란 몰 틈에서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는 볼락 빈 채비만 올라온다 예외기 베트콘 같은 볼락 자시 간만에 받아냔 볼락의 입질 이번엔 드랙을 바짝 잠궈서 몰로 파고들 틈을 주지 않고 제압해버렸다 시야를 보니 그닥 드랙을 꽉 잠글 필요가 없는 녀석이다 아직 기준치 3마리는 더 잡아야 되는데 이 단계 올라왔네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는 쪽쪽 다 박살나고야 만다 4월과 전혀 맞지가 않는 볼락낚시 패턴 1,2주 더 기다려야 치알 좋은 녀석들이 연안 가까이 붙을 것인가 봄꽃이 필 때보다 봄꽃이 질 때가 더 볼락낚시가 유리한 것인가 아무튼 이제는 입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정신을 더 집중해 볼락을 노려보지만 더 이상의 낚시는 시간 낭비일 뿐 이쯤에서 낚시를 접는 것이 이득인 듯이다 오늘의 볼락무원은 여기서 종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